정구철인 달쌤입니다. 이 문제 N잡에서 질문 주셔서 답변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방금 전까지 2회 대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괄호치기 라이브 특강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목도 되게 잠겨있고 옷도 똑같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테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더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려고요. 이 문제 질문 주셨으니까. 다들 마지막까지 조금만 힘내셔서 이제 내일 모레가 시험이니까 2회 대비해서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다들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전역변수죠? 어떻게 전역변수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함수가 있고 여기에 함수가 있잖아요. 겟네임이라는 함수가 있고 메인이라는 함수 바깥에 모든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거를 전역변수라고 하는 거고 N이라고 하는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는 30개의 공간이 쭉 할당이 되면서 전부 다 널들어가 있어요. 이건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하는 위치의 주소값을 100번지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하는 거는 10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메인 함수 봤더니 N1이라고 하는, N1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놨죠. 근데 얘가 앞에 곱하기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주소값을 갖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주소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주소값을 넣은 거 없으니까 그럼 겟네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넘어갔더니 여기 함수의 원형이 뭐냐면은 앞에 캐릭터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주소값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guess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했어요. guess라고 하는 건 scanf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scan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자의 입력값, 뭔가 정수라든지 글자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받는데 guess라고 하는 거는 string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문자 열을 받는 거고 해당하는 주소값부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문자 열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원래 이 문제에서는 뭐 박영희, 김철수,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저는 aaa, bbb, ccc 이렇게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서 그것들을 연속으로 받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여기가 n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100번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인자는 100이라고 하는 주소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0번지부터 사용자의 입력값 aaa 요거를 받는다. 100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aaa 요거를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집어넣겠죠. 자, 그 다음에 return n 했단 말이에요. n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번지 들어가 있죠. 그럼 나를 호출한 이 공간으로 100이라고 하는 주소값을 넘기게 되는 거고 100이라는 주소값을 n1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100이라고 하는 주소값이 n1에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그쵸?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n2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get name을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get name을 딱 봤을 때 get라고 했어요. 그리고 n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n을 바꾼 적은 없어요. n 더하기 3, n 더하기 1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지금 n에 있는 값은 100 그대로 있는 거고 100번지부터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라. b, b, b 이렇게 입력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b, b, b 이렇게 써질 건데 기존에 있던 a, a, a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 덮어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다 뭔가 있으면 여기다 덮어쓰게 되면 거기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 지워지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거 a, a, a는 지워지고 여기 b, b, b 이렇게 남게 된다.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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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였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a는 남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세 글자 하면 세 글자, 네 글자 하면 네 글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지금 b, b, b 3개 받았으니까 3개가 다 엎어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리턴했어요? n 값을 리턴했어요. n 바꾼 적 없단 말이에요. 100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 100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리턴하면 어디로? 날 노출한 공간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 n, e는 100이라고 하는 주소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n3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겟네임으로 출했단 말이에요. 그건 겟네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겟스를 했는데 n이에요, n. 또 똑같이 n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100부터 쓰겠다고요. 그래서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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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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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0번지부터 여기다가 엎어쓰겠다. 그래서 여기서 c, c, c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c, c, c,를 이렇게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값들은 없어지는 거고 여기 c, c, c라는 값이 c, c, c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리턴을 하는데 뭘 리턴했어요? n을 리턴했어요. n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잖아요. 100을 바꾼 적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 100값이 이렇게 리턴이 될 거고 그걸 n3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00번지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 그러면 n1이나 n2나 n3나 전부 다 100, 100, 100 해가지고 100번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출력을 했을 때 %s는 주소값을 받는 거잖아요. 해당하는 주소값을 받아가지고 널값을 만날 때까지 출력을 하는데 n1에 있는 거를 출력하겠다. n1은 지금 100번지란 말이에요. 100번지 여기란 말이에요. 배열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시작하는 위치의 주소값을 받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첫 번째 시작하는 위치의 주소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c, c, c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는 c, c, c가 출력이 되는 거고 엔터, 빵.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주소값을 받는 거고 n2에 있는 걸 받았어요. n2에 뭐 있어요? 100번지 100번지 여기서부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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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마찬가지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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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n3도 마찬가지고 n3도 지금 100번지잖아요. 100번지부터 다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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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출력이 되겠죠. a, a, a하고 b, b, b하고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없어졌죠. 그 위치부터 계속 엎어쓰기, 엎어쓰기 했으니까 이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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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왜? n부터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개스, 사용자 입력을 받아가지고 n, 100번지부터 그때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03번지, 104번지, 106번지 이렇게 지정을 한 적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100부터 써라. 그리고 100을 리터 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00, 100,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래갖고 모든 출력 결과는 동일하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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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랬을 때는 이랬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로 안 하는 게 한글은 2바이트가 될 수 있고 3바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utf 8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거 모르셔도 돼요. 3바이트고 utc-kr로 하게 되면 2바이트 체계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기준으로 하겠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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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c 이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n이라고 하는 배열 이건 30개 동일하게 n이라고 하는 걸 30개를 쫙 만들어놓고 다 넣을 값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100번지라고 가정했을 때 시작하는 위치를 n이라고 하는 건 100번지라고 하는 이 주소값을 받게 되는 거죠. k는 전역변수니까 기본적으로 0값을 이렇게 기본값으로 받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메인에 있는 내용만 싹 가지고 온 거고 n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get name이라는 함수로 호출해라. 그럼 get name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re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ret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에 지역변수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n 플러스 k 했단 말이에요. n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죠? k에 뭐 들어가 있어요? 0 들어가 있죠? 100 더하기 0 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럼 ret에는 100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getse 해가지고 ret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자의 입력으로부터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데 100번지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aaa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100번지부터 aaa 100, 101, 10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aa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다 넣을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했냐면은 k는 k, 여기 k, 여기 전역변수의 k는 k에 있는 값 k에 있는 값은 0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str, len 같은 경우에는 n부터 시작해가지고 널까지 글자 개수를 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널까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를 어디다 대입한다? k에다가 전역변수 k에다가 4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뭘 리턴했냐면 ret에 있는 값을 리턴했어요. ret에 뭐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잖아요, 100. 바꾸질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100이라고 하는 거를 라르로 출현 공간 이 길로 100을 리턴을 해주게 된다. 그럼 n1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는 1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아까랑 비슷해요. 근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조금 복잡해졌을 뿐이지 여기까지는 100이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지역변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얘는 왜 안 사라져요? 얜 전역변수니까 얘는 안 사라지는 거고 자, n2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겟네임을 이렇게 다시 호출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ret라고 하는 그 포인터 변수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n 플러스 k 했어요. n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죠? k 얼마 들어가 있어요? 4 들어가 있죠? 그러면 ret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 더하기 4 해가지고 10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겟수해가지고 ret 했단 말이에요. 104번지부터 입력을 받아라. 뭐를? bbb를 100, 101, 102, 103 여기 널값 들어가 있고 여기 104부터 b, b, b 입력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k에다가 k에다가 4에다가 플러스 str, len, n이라고 했으면 여기 n번 100번지부터 글자 개수 언제까지? 널까지 하나, 둘, 세 개 세는 거죠. 여기 3이 되는 거고 플러스 1을 해주게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엔 8이 되는 거죠? 그럼 k에는 여기에는 4에서 8값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t ret라는 걸 리턴했죠? ret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4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ret에서 n 플러스 k 해가지고 아까 4였으니까 104였으니까 그럼 여기로 104를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럼 n, 2엔 뭐가 들어간다? 104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부터 조금 틀리게 된 거고 이제 ret라고 하는 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다시 1로 내려와가지고 n3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시 겟네임을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ret를 만들고 ret에는 뭘 집어넣느냐? n 플러스 k 했단 말이에요. n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0 들어가 있어요. k 얼마 들어가 있어요? 8 들어가 있어요. 그럼 ret에는 108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게스한 다음에 ret 했단 말이에요. ret는 108번지란 말이에요. 108번지부터 입력을 받겠다. 뭐를? 사용자의 입력 c, c, c를 받겠다. 그럼 여기가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여기서부터 c, c, c를 입력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k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k에는 지금 8 들어가 있죠? 플러스 strlen이라고 했을 때 이 위치부터 100번지부터 너를 만날 때까지 하나, 둘, 셋 유효한 글자를 세게 되면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2가 되는 거죠. 12라고 하는 거를 k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ret에 있는 값을 리턴했단 말이에요. ret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8 들어가 있잖아요, 108. 108이라고 하는 거를 라로로 출현 공간 여기로 이렇게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 n3에 10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값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aaa, bbb, ccc 이런 식으로 값을 연속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시키고 싶다. 걷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값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다음에 그 위치값을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값을 n값은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n은 배열의 대표 주소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동시킬 수는 없으니까 re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ret에다가 여기는 대표 주소에다가 해당하는 것만큼 이동시키면서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로직이 나올 수가 있겠죠. 더 좋은 로직이 저는 이거는 고정된 길이로 입력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서 급하게 급하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좀 더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딱 이렇게만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현을 했을 때 n1에는 100 n2에는 104 n3에는 108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퍼센트 S 문자열을 받아야 되는 주소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n1에 주소값을 받아가지고 n1에 100 들어가 있잖아요. 100번지부터 너를 만날 때까지 100부터 너를 만날 때까지 aaa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a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엎어 쓰질 않았으니까 옆으로 썼잖아요. 옆으로 주소값을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n2에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주소값을 받아가지고 n2에 뭐 있어요? 104 있죠. 100, 101, 102, 103, 104 자, 여기가 104 위치잖아요. 104 위치부터 너를 만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bbb가 출력이 되게 되는 거고 에탑방 그 다음에 n3에는 n3에는 지금 108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08번지부터 역슬래시 n을 만날 때까지 너를 만날 때까지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여기서부터 너를 만날 때까지니까 여기가 ccc가 출력이 되는 거죠. 널에 대한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aaa, bbb, ccc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aaa, bbb, ccc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여기가 개수가 n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n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다음 위치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위치에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값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려면 약간의 이런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해라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는 거고 이렇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cc, ccc, ccc 이게 아니라 aaa, bbb, ccc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시작하는 위치에 주소값을 바꿔가지고 그 사용자의 입력으로부터 그 주소값부터 그 주소값부터 100번지부터 그 주소값부터 104번지부터 그 주소값부터 108번지부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야지 어떤 배열에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이 쭉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aaa, bbb, ccc 라는 걸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해 가시죠? 멘탈이 돌아오질 않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답변 달고 얼른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아마 답변 다 달고 나면 2시나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조금만 정말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끝나고 나면 내일 새벽부터 이제 밤샘특강 진행을 할 건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